안녕하십니까 김동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카툰 애니메이터의 프로젝트 설정과 플러그인 속의 PST 소프트웨어와의 연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툰 애니메이터의 프로젝트 설정은 상단 메뉴에 에디트 그리고 프로젝트 세팅으로 들어가시거나 하단의 타임라인 쪽에 프로젝트 세팅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관련된 창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에서는 해당 지금 작업하시는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시간과 카메라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에디트에서 프로젝트 세팅 또는 하단에서 타임라인 쪽에 프로젝트 세팅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시간에 관련된 부분과 카메라에 관련된 부분 그럼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구요. 많이 만지시는 것은 시간에 관련된 타임 세팅하고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타임 세팅이 지금 2000프레임으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지금 프레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100프레임의 타임으로 바꿔서 OK를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시간으로 프레임이 표시가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 프레임은 100프레임으로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세팅은 이제 카메라에 대한 화각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 디스플레이 부분을 이제 가끔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특히 OBS를 이용을 해서 실시간 방송을 하실 경우에는 배경을 지금 이 배경, 미리 보기 화면을 OBS에 연결해서 송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배경을 없애려면은 이 프로젝트 세팅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금 보시는 여기에 있는 해당 색으로 크로마 색으로 선택을 하시고 OK를 누르시고 나오시면 이렇게 크로마에서 뺄 수 있는 이런 색이 배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배경을 빼서 방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 임의로 다시 색을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단에 플러그인에 가시면은 여기에 지금 포토피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션 라이브 2D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끝에 보시면은 애드온 프로그램 아이콘이 두 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카툰 애니메이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리얼루전 허브에 가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포토피아 PDS 에디터를 이렇게 같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만약에 포토샵 같은 소프트웨어를 안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 포토피아를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모션 라이브 2D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설치가 돼서 관련돼서 아이클론과 그 다음에 웹캠 그리고 립모션 그 다음에 아이폰에 관련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바디에 대한 부분, 얼굴에 관련된 부분, 손에 관련된 부분들을 장비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장비를 연결을 해서 아이피를 맞추게 되면은 바로 캐릭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피아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New Object를 클릭을 했을 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파일이 열려서 지금 카톤 애니메이터에서 작업하고 있는 이미지를 바로 포토피아로 보내서 이미지 수정을 해서 다시 세이블을 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도 지금 포토샵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사용하신다면은 해당 PST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에디트에 가셔서 프리퍼런스에 가시면은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디스플레이에 가시면은 전체적으로 FPS나 아니면은 그리드에 대한 크기 등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렌더에 가시면은 가져오는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나 레졸루션이나 아니면은 퀄리티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잠깐 넘어가고요. 씬 언두는 이제 얼마나 이제 실행 취소를 할 수 있는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인터페이스는 보시면은 글꼴이나 테마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션에 가시면은 이제 모션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미지 부분에서는 협업하는 PSD 소프트웨어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포트피아 외에 가지고 계시는 사용하고 계시는 PSD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다섯 종류 중에 한 가지가 있으시면은 등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툰 애니메터에서 애니메이트 이미지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포트피아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선택한 에디터로 바꾸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고 해당 부분을 이제 그 실행 파일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포트샵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포트샵을 한번 눌러보면은 자 보시는 것 같이 포트샵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물고기 파일을 가지고 자 오브젝트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이쪽에서 넘기실 때는 이제 빈 프로젝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제가 컴포저로 데이터를 들고 들어가고 이쪽에서 여기 보시면은 PST 파일로 바로 보내거나 또는 PNG 파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서 원하시는 부분으로 이렇게 뭔가 수정을 하시고요. 수정을 하시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로 해서 카툰 애니메이터에서는 애니메이션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고 수정하는 것은 잘 사용하시는 포트샵이나 관련된 소프트웨어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선택한 이미지만 넘기는 거고요. 전체를 넘기실 때는 PST로도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소프트웨어하고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세팅과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에서 포트샵과 같은 PST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